이 주제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되고 그리고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사실상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 위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의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한동훈 밖에 없다라고 해서 당대표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정말 되겠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논란거리들 대부분은 홍준표나 심평 같은 사람들이 만들었죠. 그런데 그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가 배신자라는 식으로 공격을 했었을 때도 배신을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그거는 배신이 아니다. 용기다.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멘트도 참 기가 막혔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평이 또 무슨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하고 싶어가지고 전당대회 기간을 최대한 좀 늦추고 싶어한다. 그래서 9월 달로 얘기했다라고 한다더라, 카더라 라고 하는 얘기. 그거에 대해서도 왜 그런 사람이 하는 거짓말을 언론들이 받아주냐라는 식으로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반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직간접적으로 언급을 안 한 부분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뭡니까?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에 나갈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심평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반박을 할 때 아니 나는 전당대회에 나갈 생각도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왈괄부하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반박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당대회 전자도 꺼내고 있지 않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평상시에 구사했던 그런 화법이나 그런 어떤 기질 같은 거를 생각해봤을 때 사실상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한동훈 위원장도 예리하게 지금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8, 90%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일단 전망을 쭉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습니까? 했던 말을 뒤집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 그게 바로 여의도 문법에서 벗어나는 가장 큰 모습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봤을 때도 한동훈 위원장이 말을 바꿨다 이런 게 없어요. 홍준표가 됐거나 아니면 또 심평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박쥐같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썩어빠진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면 안 나가는 것이고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 했다라는 것은 적어도 일단 한동훈 위원장 본인 스스로도 뭘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지금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현실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할 수가 있냐? 그 조건이 갖춰져 있냐라는 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많이 일단 비판이 나오는 거. 비판뿐만 아니라 좀 뭐라고 할까요? 염려 섞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일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총선 패배한 직후에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 수가 있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철규 의원에 대한 친륜 쪽에 있는 사람들의 아주 그냥 침묵했던 거 그 침묵의 모습만 보더라도 저절로 한동훈 위원장의 당위성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아니 뭐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책임을 안 집니까? 친륜들은 책임을 안 집니까? 영남권에서 그렇게 뺏지만 날면서 그냥 희낙낙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가 누구한테 도대체 책임을 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으며 애당초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찌스토리도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한테 총선 책임을 지고 당대표로 나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가능성은 조금 낮지만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안 나온다. 나중에 가서 이제 안 나오겠다고 선회할 수도 있습니다만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애당초 당원들이 당원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총선 책임이 없다고 보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고 보니까요. 아니 당대표를 누가 뽑아야 되는 겁니까? 당원이 뽑아야죠. 당원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친윤 생각이 중요한 겁니까?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까? 108석밖에 안 되는? 아니죠. 당원들이 이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원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고려해봐야 되는 게 현실적인 어떤 제약, 제약이나 제안이 뭐가 있냐. 당내 한동훈 위원장의 기반이 있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기반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번에 총선 끝난 직후에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사천을 했다 뭐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걸 보면서 진짜 저질이다. 얼마나 저렇게 저급스럽게 노냐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니 지금 국민의인 국회의원들 중에서 한동훈 쪽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한동훈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상.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이 이제 장동훈 의원인데 장동훈 지금 당선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어떤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이냐. 김교환 논설실장이 이번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당원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당대표가 나가기를 원하니까 위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뭐냐. 전대에 출마하기는 어렵다. 아예 못하는 거다. 왜?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조금 가까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당내의 장동혁 사무총장이 있는데 장동혁 사무총장조차도 어떻게 된 것인지 한동훈 위원장과 서서히 거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지금 김교환 실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 지금 장동혁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단히 좀 실망스럽죠. 사실상 장동혁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판사 출신입니다만 사실상 장동혁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반 보수파 국민들은 잘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패널로 조금 나오셔서 얘기하는 정도, 근엄하게 얘기한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었지. 장동혁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는 않았죠.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됐었을 때 그때 우리가 장동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인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당선까지도 됐던 것이고 그런데 지난번에 이철규 의원이 단독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었냐면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한 전 위원장과 연락을 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기자가 그러니까 질문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과 연락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뭐라고 얘기하냐? 통화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얘기보다도 장동혁 전 사무총장과도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차를 마셨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장동혁이라고 하는 당선인 자체가 일종의 약간 도구나 카드처럼 쓰이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제가 걱정이 드는 거예요. 어떤 카드? 이거 봐봐라. 친륜 쪽에서도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도 한동훈 위원장과 사이가 좋아. 한동훈 위원장 혼자만 지금 저렇게 동그란히 남아있는 것이지 우리는 한동훈 위원장 세력과도 잘 지낼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의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라고 제가 걱정을 했었는데 딱 그 이후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 장동훈 총장 같은 경우는 사무총장이 한동훈 위원장과 거리를 쓸며시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모양새가 우리가 지난번에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죠. 비명행사 그때 기억나시죠? 그렇죠? 비명행사 했었을 때 민주당 쪽에서 친명계가 무슨 소리야? 비명행사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몇 명의 친문들 친문들 가운데서 친문 색채가 옅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비명행사가 없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 얘기도 일맥상통한다고 느껴지거든요. 장동훈 사무총장에 제가 이제 그 SNS도 들어가가지고 온갖 것을 다 살펴봤지만 지금 이 원내대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친윤이 어떻게 총선 기간 동안에 책임을 져야 되는 친윤이 그리고 또 친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철규 의원이 어떻게 원내대표가 될 수가 있냐라고 하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와 있는 얘기라고 하고는 둘이서 차를 마셨다는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장동훈 의원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도 가졌더라고요. 그 간담회에서 했던 얘기는 또 뭐냐? 당분간 중앙정치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역현안 살피기에 매진할 것이다. 글쎄요. 한도근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당 내에서 자기 편이다. 자기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그나마 친한 사람, 그나마 가까웠던 사람이 장동현 사무총장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장동현 의원조차도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등을 조금, 등을 돌린다 보다도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윤재욱 원내대표가 우리가 이제 그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좀 성품 자체가 온화하시고 뭔가 이렇게 각을 세우는 느낌은 아니시죠? 실제로 한도근 위원장 같은 경우도 총선 기간 동안에 윤재욱 원내대표한테 의지를 많이 하셨대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계속해가지고 있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4번이나 격롤을 했던 그 와중에도 윤재욱 원내대표를 통해가지고 한도근 위원장이 많이 조금 소통을 하려고 했고 실제로 많이 기대기까지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한도근 위원장이 윤재욱 원내대표한테 의지도 많이 했었는데 결정적인 국면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결국은 용산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쪽에 섰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도근 위원장의 실망감이 굉장했었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는 조금 어떻습니까? 한도근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 당내 기반이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당내 기반이 있을 수가 없죠. 애당초 당내 기반이 탄탄한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보수 우파 국민들이 모신 게 아니잖아요. 당내 기반이라 해가지고 지들끼리 배치 놀이하고 지들끼리 그냥 무슨 세력 그냥 몇 선 그냥 하면서 그렇게 놀이하고 있다. 그 지금 썩어빠진 국회의원들 가지고서는 총선을 못 이기겠다라고 해가지고 당내 기반이 없던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인물을 애당초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홍준표는 튀어나와가지고 당내 기반도 없는 사람이 지도 당내 기반 없으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내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내 기반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많다? 아직도 한도근 위원장에 기간이 많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현실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이번 당대표에 나와서 당대표가 돼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기회가 없어요. 어떤 기회? 당내 기반을 형성해 나갈. 자기 세력을 키우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 나갈 그 기회가 없습니다. 야 있잖아. 지방선거도 있고 재보궐선거도 있고. 그거는 현실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3년 전에 대한민국 정치판과 지금의 정치판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좋은 얘기하고 있을 그런 여유를 차릴 지금 시절이 아닙니다. 한도근 위원장은 당 지금 기반을 바탕으로 당내 의원들의 바탕은 없다고 할지라도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당대표가 돼야 됩니다. 그 당대표가 되는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당내 기반을 형성해 나가고 세력화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한도근의 정치,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미래가 없을 겁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만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 만류하는 분들은 너무 점잖으신 분들이에요. 너무 교과서적입니다. 정치는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미 시대는 변했고요. 당대표가 되셔가지고 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당대표가 돼가지고 반드시 당내 기반을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한도근 위원장의 정치의 첫 단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